이 공연은 한국음악실현자협회 미분배보상금 소형공연지원사업으로 전기획사 주최 주관하며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비대면 공연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직전에 있는 분위기 쇄신각 더불어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나가자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. 이 공연을 위해 지원해주신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와 전기획사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힘내자 코로나19 극복 희망바이오 콘서트 자 이번엔 또 어느 가수가 준비하고 있죠? 네 이번에 이 가수는요 영화 배우 뺨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. 잘생긴 가수 네 그 이름과 사랑한다 해놓고 잠깐만요 우리 또 그 이름은 정진우 가수가 이렇게 곡을 줬다고 그러는 거 어떤데 네 제가 어 좀 만들었죠 그래요 우리 또 정진우 가수님은 또 많은 가수들한테 곡을 줘가지고 지금도 항상 활동하는 가수들이 또 많이 있죠 네네 자 그럼 우리 또 서연구 가수의 극이로 사랑한다 해놓고 자 두 곡 청해 듣겠습니다 네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으로 나의 맘에 빠져들어 그말로 오는 척 그 피가 오래되지 어디 있는 숨을 찾기 속에 널 모르는 너의 안을 이 일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더 열심히 남아라 이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일 Estadoba 이 일인 줄 알았는데 이들 fundamentals 그 피가 오래된 막연한 빛들이 맘에 빨리던 손가락으로 너의 웃음을 지은 줄 알았을 때 아직도 가슴을 담았사 슬치 새가 보기 아가고 맹자고 슬뜨녀 슬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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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